네, 송채경화의 레인보우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채경화고요. 제 옆에는 전광준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영상계획팀 전광준입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네, 오늘 레인보우 뉴스에서 어떤 기사를 전해드릴지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낮 동안 어떤 워딩을 주로 했는지 그런 다음에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을 통해서 여론은 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기사는 한결의 단독기사인데요. KBS 기자 성희롱 사건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 기사는 오늘 또 굉장히 핫한 뉴스였죠. SBS 김성준 논설위원이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한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네 번째는 마스크 없이 납댐 연습하느라고 고통을 받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기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한결의 핵심 기사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금 청문회 진행 중인데요. 낮 동안 어떤 얘기들을 좀 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모두 발언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할 때 그 개혁의 제도는 최종 결정은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에 충실한 집행자여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만났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2015년에 총선줄마를 제의를 했지만 거절했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 야당에서 굉장히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개입을 했냐라는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후보자는 윤서 장관은 2010년 이전에 골프를 친 적은 있는데 내가 변호사를 소개해 주거나 사건을 개입한 적은 없다라고 대답을 또 했고요. 그다음에 뭐 검찰 같은 경우에 직접 수사를 점진적으로 줄여가자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그러나 이제 영장 청구권을 포함한 수사 지휘권은 유지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런 워딩들이 나오는데 오늘 좀 청문회 보셨나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청문회를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저희 한겨레TV 라이브를 통해서 청문회를 봤는데 보다 끄고 보다 끄고 하다가 제일 재밌는 부분을 놓친 것 같더라고요. 기사가 나왔는데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몇 달 뒤에 고발될 사람, 양정철 사람을 왜 만났냐 하니까 미래를 예측 못했다고 다그친 거잖아요. 그 부분을 좀 빠트려서 가셨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청문회 계속 진행 중인데 원래 청문회가 6시에 끝나고 식사하고서는 8시에 시작하고 이게 수순인데 7시에 끝난다고 해서 지금 저희 한겨레 라이브를 보시는 분이 청문회를 보시느라고 많이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깝고요. 어쨌든 청문회 관련된 기사에 댓글 굉장히 많이 달렸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댓글들이 달렸나요? 사실 기사가 오늘 한겨레에서도 워낙 많이 써서 어떤 기사를 택해야 될지 좀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속보 처리도 붙고 그리고 댓글도 가장 많은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윤석열 청문회에서 황교안 대표 증인으로 불러라 공방 기사 댓글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포털 댓글에 직설적으로 욕이 섞인 댓글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소개하기는 좀 그렇고 그나마 온건한 댓글을 제가 좀 골라봤는데요. 그렇죠. 저희 가끔 욕설 소개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온건한 댓글로. 앞으로 좀 더 욕설 위주로. 살펴보니까 윤석열 청문회라 쓰고 말하고 황교안 청문회라 읽고 듣지요. 그리고 황교안 증인 없는 청문회가 말이 되냐는 의견이 있었고요. 황교안이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냐. 그런데 사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댓글 중 하나 눈이 뜨이는 게 오히려 지금 윤 후보자가 걸리는 게 없이 낫는데 괜히 다른 사람 이슈를 끼워서 당당하게 청문회를 못 받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개입을 했느냐 여부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그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세청, 어디죠? 용산, 용산 청장, 용산 누구죠? 용산 세무서장, 용산 세무서장과 관련해가지고 당시에 그 사건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지금 대포였기 때문에 황교안 대포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오히려 거기서 많이 나왔었죠. 어쨌든 오늘 청문회는 12시 정도까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 청문회 계속 이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겨레 핵심 기사, 두 번째 기사는요. 한겨레 단독 기사인데요. KBS가 이제 서울 지역이 있고 또 여러 지역에 KBS가 있잖아요. 한 지역 KBS 총국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 보통 언론이 위기질서가 되게 빡빡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선배, 후배 관행이 되게 큰데 어쨌든 선배 남성 기자가 후배 여성 기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룸사롱에서 취재원들이랑 술을 마시면서 여 기자를 부르긴 얘기를 한다. 내가 누가 먼저 불러서 누가 먼저 일찍 오면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여성 기자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룸사롱에서 여성 기자 주머니에다가 만 원을 찔러놓고 한다든지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행위들을 저질렀는데 결국 6개월의 정직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문제는 반성을 하지 않고 다시 문제제기를 했죠. 그래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자기는 문제가 없다. 이거 정직 6개월 정직 너무 심하다. 제소를 했고 거기서 뭔가 이상한 의견이 나왔다던데 어떤 의견이 나온 건가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노사관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권리 분쟁을 조정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말했냐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예를 들어 사랑의 영혼이 이런 문제 자체는 당연히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그 기간이로 봤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들었던 이유가 피해자 진술과 전문 증거만이 존재한다는 이유였거든요. 사실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사건의 특수성을 너무 잘 못 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 진술이 주가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건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판단에 대해서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여성계, 그 다음에 KBS 4측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KBS 4측에서는 한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번 진호의 결정은 성희롱 사건의 특수성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사건 제대로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 피해자, 기사에 나온 피해자 워딩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자들은 남에 대한 비판은 잘하면서 자신에 대한 비판은 잘 못 받아들인다. 스스로 부조리와 싸우는 투사처럼 여기지만 정작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또 문제를 지적했을 때도 제대로 반성하는 일에 미숙한 것 같다. 비단 KBS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이 그렇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KBS 기자가 명백하게 잘못한 건 한 거지만 언론계 전체적으로 반성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기사 댓글은 좀 어땠나요? 댓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히 기사를 비판하는 댓글이 많았고 무려 포털 다음에는 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댓글을 좀 살펴보니까 댓글 맨 처음 위에 있는 삼천 개가 넘는 공감음을 받은 댓글은 좀 어느 정도의 살짝 비속언이 있지만 그대로 옮겨보면 기자도 공부보단 인성보고 뽑아라. 젖단 놈들이 있으니 기대기 소리를 듣지. 찌찌. 정직이만 안 잘린 게 아니라 이 정도면 해고지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정직이 6개월이면 사실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얻을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한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어쨌든 가해자보다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온 댓글들이 좀 더 많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언론계 관행을 좀 비판하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왜 기자가 견디야 할 경찰과 룸사롱에서 술을 먹냐.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사실 그런 문화 많이 사라졌는데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할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기사는 윤석열 후보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는데 이 기사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어요. SBS 전 메인 앵커였죠. 이분께서 지하철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일로 불구속 입건이 됐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름이 공개가 됐죠. 김성준 SBS 논설위원입니다. 이 기사는 한겨레 단독은 아니고 조선일보가 처음으로 이름을 가리고 보도를 했고 그다음에 메일경제가 이름을 공개하면서 단독이라고 붙였는데 사실 이름 공개한 거 가지고 단독이라고 붙이는 건 약간 좀 민망하긴 한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 어쨌든 김성준 앵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나온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면서도 이런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벌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까지 그것도 화제가 많이 되긴 하는데 이게 좀 어떤 그때 당시에 어떻게 발언을 했었나요? 1년 전 일인데요. 2018년 5월 2일에 김성준이 전 앵커가 이름을 걸고 하는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 나온 내용이더라고요. 당시 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연 직후에 이를 취재한 기자가 나눈 인터뷰인데요. 불법 촬영물이 인터넷에서 올린 사람을 두고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는 말을 직접 했었고 가해자 처벌을 엄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재범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말도 했고 그리고 이제 불법 촬영이 너무 좀 처벌이 약하다라는 기자 설명에 평생 멍해가 돼서 살아야 되는데 벌금 얼마 내고 나온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게 어이가 없는데 또 본인이 얘기한 대로 그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기사 댓글은 좀 어땠나요? 기사 댓글도 당연히 김성준 앵커를 비판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고 첫 댓글이 좀 길었는데 가장 많은 공감 받은 댓글을 좀 길었는데 그대로 읽어보면 충격이다. 공중파 방송의 메인 앵커라면 웬만큼 교양과 학식을 갖춘 사람일 텐데 왜 그리 추잡한 짓을 했을까? 정말 성범죄는 나이도 학식도 사회적 지도 상관없는 것 같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연이어서 언론계에서 나온 이 사건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참담하고 반성을 많이 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기사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치 한결의 일면에 나온 기사인데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얘기예요. 특성화고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잖아요. 그 기술 중에 한 해가 납땜하는 기술인데 납땜을 할 때 마스크도 없고 장갑도 없고 이런 안전장비도 없고 환풍기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실습을 한다는 건데 보통 고등학교 1학년은 2주에 한 번 2학년은 1주일에 한 번 3학년은 매일매일 이 수업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하다 보니까 두통도 호소를 하고 그다음에 납이 튀어가지고 화상을 입기도 하고 이런 피해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그리고 납을 납땜할 때 굉장히 안 좋은 물질이 공기 중에 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납을 가열하면 퓸이라는 물체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퓸이라고 하는데 납을 가열을 하면 증기가 돼서 공기로 뜨잖아요. 그게 공기로 뜨면 갑자기 급속 냉각이 돼서 얼어붙는데 그게 고체가 돼서 다시 들어간대요. 호흡기로. 폐로 그대로 들어가서 혈액을 통해서 뇌나 뼛속까지 침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제가 그래서 좀 대한산업안전협회 여기서 납 중독에 대한 안전 대책을 보니까 이게 소량이라도 축적이 되면은 지능 제추나 주의력 저하가 우려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심하면 정신 이상 신체 마비가 일어날 수 있고 완전 심하면은 심지어 사망까지 이룰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데 사실 마스크 상식적으로 마스크나 보호장구가 없이 한다는 건 정말 상식에서 어긋는 것 같아요. 기사 댓글은 좀 어땠나요? 되게 안타까우면서 분노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 같은데 요즘 작은 사업장에도 국소 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학교에 없어도 놀랐다. 국소 배기장치 웬만하면 다 설치되어 있는데 학교에 없다니 그렇군요. 그래서 사는 건 21세기 학교는 20세기라는 댓글이 있었고 진짜 좀 슬픈 댓글 중 하나는 학생 때야 점구하니까 안 죽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만약에 나이 들어서 암이 걸리면 그때는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체내에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학생들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확실히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레온바우 마치기 전에 댓글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오늘 청문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은 것으로 청문회 쪽으로 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나비나 킨님 앗이름님 LA에서 출석 체크하신 나보스님 등등 자주 오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하월님께서 KBS 정말 실망이네요. 아침에 김성준 기사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고 HK님께서 역시 직업윤리 저버린 얼린사분들은 뉴스가 유유 하면서 우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뉴스가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죠. 이것으로 레인보우 뉴스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는 김보엡 기자가 진행하는 뉴스룸 특구가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